안녕하세요 게임측먹전문 겜노입니다. 오늘 찍먹 녹방에서 다룰 게임은 망조의 기운이 보이는 건담브레이커 4입니다. 아... 일단 건담 좀 뜯어 고치구요 이번에는 2차 오픈베타에요. 2차 오픈베타에서는 여러가지 네트워크 플레이에 집중돼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오라마나 이런 부분도 조금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디오라마 모드부터 일단 먼저 보자구요. 그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평온을 선택하고 요거를 확정하고 그냥 결정 하자구요. 사실 이번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트워크나 아니면 외형적인 부분 쪽에 다른 어떤 테스트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 배치를 누르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소지안 건프라를 여기는 이제 건담 소지안 건프라 그럼 여기 지금 기동전사 건담 0080 MS소대 이렇게 하면은 배치모드 위치조정 위치조정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치조정이 땅에 딱 붙었어.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도 이렇게 되는구나 찹 그 다음에 회전 이게 이제 회전을 초기화 시킨 거에요. 회전이 이상한데 회전이 위치조정 됐고 이상해요 생각보다 어렵다 회전 조작이 월드로 되어 있는데 로컬 크루치 이렇게 돼야죠. 그쵸? 오케이 배치가 끝나면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편집 상위 신규 배치 자 그 툴을 배치해줬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포인팅 모드 아쿠로 카메라로 해서 포즈 선택 배틀 모션 포즈 선택 배틀 모션 아 까탈스러워 타격 1을 선택하고 프레임 지점 0 타격 1을 선택하고 프레임 지점 0 자 무기를 든 포즈가 됐대요 이제 포인트 이렇게 해서 관담실을 선택하고 배려하는 장면 탱탱 1을 선택하고 탱탱 1을 선택하고 쉴드 이렇게 근접 무기 신규 다시 신규 배치 이펙트 이펙트 폭발 충격 위치해주죠 위치해주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하면은 쏘는 것처럼 된거 아닌거에요? 자 촬영 메뉴 촬영 메뉴 촬영 촬영 오 이런 장면 오 오 요거 멋있네요 그죠? 오 열거물까지는 오케이 금방 나오고 일단 저장 확정 결정 음 밸러리에 등록할 수 있다 메뉴가 빠져나가고 이게 엄청 오 오 오 벌레에 잘 Forgive 그냥 ие 그럼 그냥 란 할 말은 많은데 음... 프라이빗 갤러리 아까 이제 그 제가 찍은 장면이네요 깻노인 멋지게 그쵸? 뭐 돼지에서다 뭐 이런 장면처럼 이제 할 수 있는건데 다른 유저들이 그 찍은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저기는 하나 가지고 이 게임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선 조금 부품들 바꿔볼까요? 짐 기본적으로는 그래픽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느낌이 들지 않는게 좀 아쉽네요 파자비 오... 오... 균에이 전용입니다 오... 뉴건담 오... 뉴건담 오... 뉴건담 장비 자 그 다음에 바디 오이... 스러스도 용량이 확 증가하고 능력치도 오르네요 아이씨 재간이 3레벨짜리 재간이 바디는 좋은게 별로 없네 자 이제 요거는 암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무기를 결정하는 건데 능력치가 오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다 마음이 있어요 장비 야 여긴 짐이야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능력이 떨어지죠 제가 내 달에 오이 야 그 내구치가 확 올라가네요 다른 거 이동속도 하고 자 그럼 요건 장비 그러면 지금 작게 돼 있으니까 짐2 일단 너무 차이가 금 안되니까 진짜 어색해 죽겠다 백팩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무기는 커스텀에서 무기도 오~~ 빔 어설트라이플 일단 요거 장비하고 이제 그 오 뭐야 오 더블 잠깐만 아 같은 그걸 두 개를 쓸 수는 없군요 이런 식으로 거 쓰든가 해야 되는 거네 기라도라 거로 이렇게 장비를 하고 그죠 이제 좋은 게 없네 야 얘 골치 아프다 타자피커 쓰고 싶은데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걸 써야죠 여블 뭐라고 기도류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이야 이거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 야 오 그니까 세모 세모 네모 사생공격 이렇게 어어 아 어 어 야 이 도류는 좀 신기하네요 조준점 노리는 모드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저가 직접적으로 야 이것도 조금 뭔가 어색한데 이거는 이제 라곤 모드죠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쉬운 편이죠 빵빵빵빵 요 뭐 우와 우와 개쩐다 자 일단 테스트 메뉴에서 테스트 모드 종료하고 근데 타격감 정말 부실해요 실드 재간 거를 끼죠 제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아 장식 파츠 일더즈 파츠라는 게 따로 있구나 자 여기 확산 메가 입자포 핀판넬 오 선생님 핀판넬이라고요 판넬 죽이죠 오케이 요렇게 두 개 op 두부발칸 이현장 미사일 런처 그 다음에 빔샤벨 뉴 하이퍼바주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두부발칸 이건 파레트 2로 바꿔서 할 때는 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요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디하고 이거를 타잡이 끼를 꼈잖아요 그러면 교정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위치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색상도 있을 거로 아는데 아는데 자 아니요 이거 이렇게 되었냐 장비 어 데코 그죠 반영 여기 보면 이제 페인트가 있으니까 페인트로 들어가 가지고 자 올 빨강으로 갈까요 컬러링 지금 서피스컬러 이 부분을 왜 사자비가 주황색처럼 나오죠 아 이거 먼지 붓는 그런 웨더까지 표현이 되네 아 이거는 아슬한지 알아 저티스 색깔이잖아 원래 사자비가 이런 색이었나요 조금 특이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아 이런거 재밌네 자 그 다음 여기 아 여기 여기를 원래 이제 지금 이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장 기능이나 이런게 좀 뭔가 어색해요 팔 부분 지금 여기에 컬러링 해서 아 이런걸 다 세세하게 어 이런건 참 이런건 이런건 좀 굉장하네요 어떤 의미로는 이거는 정말 뭐 즐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 크면 클수록 좋은거죠 오호라 이거 재밌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스러운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이거를 이런식으로 그 디오라마하고 제작부분을 한 번 봤어요 일단 나쁘... 오~~ 어 신선한데? 전투 좀 나가면서 미션 하나를 좀 진행을 해보죠 우선 이거는 이제 멀티플레이 카운터와 친구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일단 멀티플레이는 지금 조금 애매하고 싱글기반 스토리 다운티 카운터와 오오 스토리 스토리는 본편에서 즐겨주래요 읽겠는데 이 제한캐스트로 가보죠 요렇게 되면 미션 출격입니다 어쨌든 요걸로 한번 해보자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퍼 바주카가 뚫고 가요 아니 원래 저도 저는 뭐 이런 조합보다는 사실은 오리지널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아니 대부분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좋아하겠지만 이런 조합도 나쁘진 않네요 자 타옷이랑 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자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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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스트레이 안가워 아 이런식의 조합 조합 어? 근데 타격감 좀 좋아진거 같은데 전애가 너무 부렸나? 자 그라운드 오케 피니시죠 아 여전히 타격감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어어어 역시 사자비 저는 사실 이거 그 건담 브레이크 나왔어도 오리지널로 많이 기체를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자 여기서 가라 판넬 이 뉴건담의 파워가 느껴지는 즐거움이에요 자 요거는 뽀개가지고 아이템을 뽑아내야겠어요 자 이렇게 드롭되죠 판넬은 뭐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야 이거 시드 때 애들이 쭉쭉쭉 나오네 탈탈 털어서 죽여야됩니다 그 아까처럼 핀실 동작을 하면은 그 핀실에 따라서 아이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질 때 오오 안되겠네 니 안되겠어 메가 입저포 자 낙법 안되겠네 니 일단 거슬리는 친구들부터 먼저 제거에요 낙법 전에하고 확실하게 조작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무쌍하고 좀 닮았다고 해야하나? 자 에이 야 좀 도와라 판넬 아 이거 조금 더 길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아유 자 올리고 자 빠지고 자 공격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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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좋은거 보소 갈아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니가 어쩌고 근데 팔도 없는 놈이 쒸쒸 재빨리 팔을 복원했군 와 아니 굴이 뉴잡이라고 할까요? 뉴잡이? 뉴건담하고 사자비를 삼켰으면 뉴잡이라고 디오라마 같은 느낌 있네 오세요 스트라이크 내가 좀 크네 자 데빌 메이크라이 가능 슬슬 재밌는데? 프리덤 건담 나도 쏠 수 있어 무슨 지만 쏘는 것처럼 까불고 있어 넌 안되겠다 판네더 받아라 오예 헤드 자 그 다음에 데빌 메이크라이 플레이 뭐야 오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데? 첫번에 그 진짜 개구리던데 우와 이게 조금 세팅하니까 확실히 좀 맛이 있네 아 이 근접점 확실히 빨라졌다 여기다가 이게 무기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두들겨 팔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게 타격무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필살기로 바로 연결돼서 날리는 재미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보디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뉴잡이로 생각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어우 나왔다 야 저스티스 건담 오세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일단 나를 거슬리는 애들부터 먼저 왜냐면 부품 빼야되거든 악착같은 부품사랑 좋아 자 찍어 그렇죠 이거를 빼고 판넬 치고 그 다음에 필살기 배살기 그 다음에 이제 장전됐으니까 데빌메이 크라이 플레이 하고 아 어디 자 리페어 한번 때려줘야겠어요 야 야 소반에 뉴관단 판넬만 얻어도 이렇게 즐겁다니 자 자 판넬 나이스 얻었어 재밌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어? 왜 이게 이상하다 처음 할때 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쳤네 이 게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밌는데 이게 진짜 그냥 세팅만 잘하면 그게 재미가 확 달라지는구나 야 의인제 저어 이야 시드의 주역들이 한번에 다 죽여버리자구요 프리덤 같은 소리하고 있니 자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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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너한테는 판넬 그 다음에 집중사격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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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자 하고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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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떼야지 오 하하하하하하 이런거 가능 하하하하 니건담 자 사격 그렇죠 루아 루아 베스트 니건담 자 판넬 악법하고 판넬 이거요 저스티스 건다고 엄청 짱이나 걔 안되네 이야 깡패네 저거 자 팔 날라갔다고 다시 붙였어요 다시 오케이 야 이 와 저스티스 건 엄청 거슬리네 있어봐 어 데스티니부터 박살내고 스타트 끊어줄테니까 어이겁네 야 너만 가능한거 아니거든 하하하하 너만 가능한거 아니거든 어우씨 자 부셨죠 으쌰 으쌰 기분 나쁜데 야 저거 머리잡는거 아직도 있네 자 판넬 아 요게 소울풀전에선 꼭 필요하겠네 자 잠깐만 있어봐 날짜리 나도 빔샵에 빔샵에 찌르겠는데 오이씨 자 판넬 은근 저놈 튼튼하네 이 근접에서 붙었을때 막아야죠 아 이거 잡기는 무조건이네 자 자 빠져주고 오케이 돌파 그렇지 내가 유리하다 뜨자 오케이 야 이루와 이루와 이 자식아 야 야 넣어나이씨 앙마넨? 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aso 자 짤짜리로 넣고 넣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까야지 제맛이지 야 이거 조작이 좀 더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다이너믹하게 적을 완전 주워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몸통막치기 오 재밌어요 오 의외로 재밌는데 미션 클리어 뉴자비로 무자비하게 뉴자비 오 자 하체도 많이 모았겠다 또 뜯어고 주러 가야죠 에스다 나이스 오 4레벨 야 이거는 1레벨짜리 슈페르 오 캐럿타 빔 샤벨 4레벨 트윈블레이드 혼합이네 오 오에너지 빔 라이플 헤드 아 우리 저스티스 머리 두번 깼죠 4레벨짜리 근데 등급이 너무나 좋네 데스티니 건담 오오오오 데스티니 건담 상체왔고 하하하하 어스트레이 저도 어스트레이 레드하고 블루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이거 오 스트라이크 건담 저스티스 오 오 프리덤 오 스트라이크 프리덤 아 스프였네 인피니티 저스티스 아 위얼건담 이야 요거 제가 건프라 한참 만졌죠 저는 그 그 한참 이제 그 0083 뭐지 그 제가 쭉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본게 시드였거든요 오오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한참 또 보다가 철을 철편에서 이제 또 잠깐 갔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못봤어요 건담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야 이건 디테일하네 부품이 오케이 오 이야 레드프레임 건담 몽패 1레벨테리 빙 오 요것도 괜찮네 요거 집어 던질 수 있죠 오케이 됐어 자 다음 여기서 체크해 갖고 쓸모없는건 팔아버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거죠 뉴자비 빌더 레벨 뱅킹 2위 자 그러면 이제 좀 뜯어고칠 시간 또 가져야죠 메신저 뭐지 오오오 배틀미션 불사조 사냥 오라 그렇구나 좋아요 이제 좀 더 뜯어고쳐야겠죠 더 성능 좋게 더 뉴자비를 또 무자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셈블로 들어갑니다 재밌다 재밌는데 레벨 지금 헤드 뉴자비 지금 추가로 얻은게 4레벨이고 성능이 오르니까 인피니치 저스티스 건담으로 장비를 가고 바디는 요게 지금 현재 가장 좋으니까 몸이 확 작아지네 장비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스킬하고 이런 것도 다시 해야되거든요 일단 온거 위주로 다 껴 보자구요 디자인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색상 저장되어있네 바꿔도 바로 들어가네 사자비 그 상체는 색상을 안 바꿨으니까 저렇게 된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되네 하 편하다 본데요 그죠 이렇게 재코월이요 Because 이동속도가 2나 떨어져요 너무 골 100일다 근데 이번에는 성능빨로 다 밀어보자비 왜 자 여기 이제 작아지죠 요거는 지금 끼고 있는거고 그쵸 요거 요거도 빈 라이프 코어 요걸 바꿔 보죠 그 다음에 빔 샤벨은 지금 둘 다 좋은건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쵸 오케이 둘 다 괜찮은거니까 넘어가고 이걸 대빔 실드 요거 아스트레이 레드죠 레드 프레임 전용이네 빔 캐리 실드 빌더 파츠 작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그쵸 다 있네 우와 대박 아 이게 그러면은 OP 스킬에 이게 추가가 되는구나 미사일 포트 정중왕도 가능 야 이거 안되는게 없네 야 미쳐 미친 우와 야 보이자 이게 안되는게 없네 진짜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어 이거 수영건담 어 이거 수영건담 어 이거 수영건담 야 이거 사도 되겠어요 이거 이거 못하는게 없네 원형 스파이크 원형 스파이크 대암도 이것도 끼고 어 대암도 연속으로 격투공격 대암도로 좌측 걸 놓고 원형 스파이크 연속 격투공격 자쿠 워리어 2연장 근접 방어 기관포 미사일 보트 이걸로 미사일 보트를 여기 놓고 대암도를 하나 빼고 미사일 보트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 가지고 가보죠 야 이거 개방이다 아 재밌다 야 우리 진짜 미치겠다 이걸 미션 갑니다 스토리는 본편에서 사면 사야겠네 이거 3레벨 이제 4레벨 스테이지로 3레벨 이제 4레벨 스테이지로 야 웃긴다 이거 진짜 전해보다 훨씬 파체로워졌네요 그리고 편의성이 이 기체를 조립하는 부분에 편의성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설정부터 시작해서 EX 파츠나 이런걸 쓰면서 스킬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의외로 치고 받는 맛은 좋네요 자 자 올라가고 자 뜨고 자 여기서 이제 데빌 메이크라이 데빌 메이크라이 자 자 자 광래곱 멱살 잡기 실패 오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오오 컨탱크 반가워라 찍어 그렇죠 저거는 확정적으로 부품이 무조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스 자 자 이제 쓰레기다운 외형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 높이는 맛도 좋네 자 샤이닝 피그 아이씨 기둥루투장 건담 패고싶다 무릎불쌍 무릎발쌍 야 이거 스킬이 근데 조합에 따라 스킬이 확 줄어드니까 그걸 어떻게 완성적으로 뽑아내는가가 그쵸 그게 이제 관건인건데 됐어 오오 이 집중성격 보세요 홈보 보너스로 파츠 드랍률이 상승하네 야 이정도면 컨택트 오오 짐 짐 짐 짐은 옆에 있었네 니가 필라이트구나 아이씨 멱삼재킥 실패 아이씨 멱삼재킥 실패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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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라운드 피는 시간이더만 그냥 바로 얻는거에요 와 이거 콤보 패는거 보셨어요? 오이 재밌는데 뭐지 왜..왜 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거지? 너무 약해서 재미있어.. 그랬나? 조합 전이라? 아..재미있어요 저는 뭐..대만족중입니다 지금 자..누구 나오십니까? 아..마크2! 오셨습니까 선생님 내려오시죠 까부지말고 자..일단 우리 건탱크쉽부터 자..멱살 잡기 자..구석에 물어놓고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니가 뭐 어쩔건데? 와..스킬! 와..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스킬이 다양하고..우와 오잇..잠깐..오잇..선생님..지금 제가 패고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멱살 잡기! 야..이거 거의.. 역시..역시 데스틴이 건다.. 여흐흑시.. 자..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개항입니다 아..얼마나 탐단하게 생겼어요 이거 정말 디자인적으로 정말..아트예요 아..얼마나 탐단한 탐단하게 자..아영 쾌..아이거 안났네 이 콤보는 반대로 쐈야되겠다 희흐흐흐흐헤흐흐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씨 멱살 잡기 실패 물 발사 물 발사 자 짤짤이 와아 마크트 이루와 이 인기도 없는 너무 개성없는 건담처럼 생겼잖아요 야 너에게 멱살을 잡으러 간다 야이 끝끝내 반항하는거 보소 니가 무릎발사로 덜 맞았구나 그렇지 몸통으로 반항하는거 보소 됐어 웨이브1 클리어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이상한데? 왜 재밌지? 재미없어야 되는데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에요 이게 조합을 조합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오 백식이다 선생님 부품 내놓으세요 부품 부품 자 백식 선생님부터 아 공구는 재미가 이 기술로 공구는 재미가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콤보넣고 어이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술들 어이구 좋아 귀엽구만 한심한거야 어이구 비티아스인가? 타야 뭔지가 오래되니깐 이야 사격 이거 어이구 또 왔어요 마크2 약해요 이건 뭐 카미우 비단이나 타야지 성능 나오지 하필 하필 비아 죄송합니다 팬 마크2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파일럿 좀 타는건 어쩔수가 없나봐요 이야 헤드 오 네개짜리 나왔다 자 갑니다 백살 아 벽살잡기 은근 실패 많아요 호밍이에요 자 다 부서졌는데 뭘 자꾸 가낭이야 자 또 나와라 일단 거슬리는 친구도 먼저 얘가 아까부터 자 그렇죠 멀리 좀 떨어뜨리고 야 이거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좀 플레이하면 굉장히 재밌겠어요 자 이거 부품 좀 내놓으세요 나이스 나이스 부품 확정 팔 두개 뭐 니가 어쩔건데 니가 어쩔건데 니가 어쩔건데 자 땡겨주시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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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어떻게든 연결하면은 그죠 자 호밍 한 번 호밍 여기다가 배암도 띄우고 그렇죠 거기서 멱살짝 끼익 성공 어 이거 어? 배틀하려고 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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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재밌다 저게 다 아니었나? 누구야 뭐야 얘가 왜 여기 나와 일단 주변에 좀 그 주변 친구들부터 와 이거 완전 오 뭐야 제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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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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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그렇지 야 더블제타는 언제 나오려나 오케이 아이씨 그렇지 나이스 부품 좋은거 나와라 부품이 이렇게 떨어먹는 재미가 좋아요 멱살 팜 가득 잘하는거 보소 니가 어쩔건데 그래서 어이씨 호밍 자 가고 아이씨 그렇죠 홈보 멋지죠 레비메이크라이 단테플레이 와 이거 확실하게 전작보다는 진짜 이 그래픽이나 이런걸 떠나서 이 주어패은 재미면에서는 정말 잡아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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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졌나 이야 바운드독 HG에요 아 재밌다 일단은 이거는 저는 사야겠어요 아 이거 재밌는데 이게 부품을 처음에 교체하기 전이 너무 재미없는거네 교체하자마자 뭐 이런 판타지가 열려요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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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조질까요 내가 볼때는 백신이다 일단은 일단은 얘 얘 먼저 사전거리 좀 빼주고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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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잃고 입었을때 부품을 최대한 털어버려야되요 그러면 애가 가낭을 거의 못하고 가드도 안되기때문에 오이씨 그 다음에 뒤로 오우 야이씨 니가 오이씨 백싱헤드 자 일단 너라도 빨리 최대한 최대한 잡아내야죠 오케이 자 이보세요 저거 저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뺀건데 야 그렇지 멱살 남자는 멱살이지 자 탈탈탈탈탈 털고 쏘고 일어날때 데미지가 안붙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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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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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풍 어디 어디 니가 주형급도 안인게 탈탈탈 탈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멱살 거기 뒤로 빠지고 바로 포밍 한번 더 거기 들어가서 띄우고 아아 뜨지 않았어 하지만 괜찮아 밀어붙여 한번 더 Кто 실드 깨는데 좋아요 야 짜릿하구나 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마무리 마무리 이야 이야 잔나까때로 뿌슨 맛있네 콤보는 아까 확실히 사자비 뉴자비 때 콤보가 훨씬 좋은거 같아요 그쵸 얼굴 봐라 A등급이래 아깝네 웨이브가 아 첫번째 웨이브는 못했네 적응한다고 나이스 아 성이다 오케이 헤드도 건테크 헤드 오예 나이스 백식 아 쥐고크 야 요거 멱살잡기 아닙니까 완부 메가 입자포 가능 가운드독 짐 짐이 곧 백성 아 갱 부품이 너무 안나왔어요 릭 디아스 맞네 굉장히 좋아하는건데 갱 부품이 안나왔어 또 변태플레이 가능 이정도면 야 니들은 다 죽었다 변태플레이 나온다 진짜 긴장해라 오케이 자 뭐 지금 제가 찍먹 녹방을 하고 있는건 53분째인데 시간가는지는 모르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 만점입니다 이제 이쪽 필드 이런데 좀 돌아다니 볼까요 트롱 오 잘만들었네 뉴자비 오 뭐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오 아스트레이 이게 랭킹 1인가 컴프라 입상 온라인 랭킹 1위 아 그러네 오 이야 선생님 그래도 내꺼 수영건단만은 못하네 나 미쳐버리겠네 너무 재밌다 후레나이 오 이분도 이야 인상적인 조합이네 근데 이야 저기 너무 한쪽에 몰빵했어 크레딧이 있는데 저 크레딧은 어떻게 모으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건프라를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열려있지 않아요 그럼 또 우리는 또 건담 조합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제일 성능좋은거 위주로 백식 백식 짐 4레벨 이걸 하고 헤드 그 다음에 이제 상체는 여전히 현재까지 베스트는 지금 2레벨 3성짜리 의외로 마디가 별로 안나오네 그죠 지구크 크항 오 이거 총 다 할 수 있네 와 이번에는 안되는게 없구나 또 온다 근데 성능이 너무 안 떨어져요 근데 성능이 너무 안 떨어져요 근접 4성하고 이런거 다 떨어지네 아 그럼 여기 여기는 반대쪽 8 백식 어 그렇죠 이렇게 올라야지 그러니까 별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레벨인거 같아요 사 allen 자쿠오리어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exee 바로 그러니까 레벨이 높고 별성이 높은 이걸 쓰는게 맞는거구나 아 지금 짐 여기는 일단은 장착 좋은게 되어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빔샤벨인데 요게 바운드 돋고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빔샤벨 3레벨 하하하하 쉴드 데빔 실드 현재까지는 아 제간 3레벨 제간꺼 있었구요 장비 그 다음에 이제 포트하고 이런것들은 지금 달려 있는데 원형은 어디 달려있는거에요 이거를 좀 바꿔야 겠어 그죠 실드비트 오오 이렇게 이거를 아하 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달고 저장 이게 무슨 변태스러운 설계도 설계도도 한번 보죠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커스텀한걸 불러오는거 지금 스킬하고 이런걸 약간 어렸네 그러면 이제 광래군은 가능 여기서 이제 빔샤벨 연속공격 미사일포트 아 이거는 이제 파트로 이렇게 두 번째 팔레트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오케이 이거는 뭐 충분하고 EX 스킬이 문제인데 실드비트 실드비트 요거 밖에 없네요 요렇게 두개 오케이 무엇을 상당하든 그 이상이 완성되는거 정말 멋있는거 같아요 재밌네 잠깐만 지금 어디있지 연습하는데가 있을건데 트레이닝룸이 있을텐데 아 아이씨 플레이 가이드 일단 메뉴를 찾는데 아니 이거 너무 웃겨서라도 한번 보여드려야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메뉴 여기가 아니구나 랭킹이 온라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랭킹이 오르진 않나봐요 당연한 얘긴가 야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되는데 어느새 이제 지금 너무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하고 있다보니까 어느새 지금 59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찍먹 녹방은 1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야 다 일본사람들이네 와 뭐 그냥 이거만 하는군요 야 이러니 망하질 않지 어쨌든 대만족입니다 처음에 조금 그 조금의 우울함이 있는건 맞는데 초반 스테이지만 딱 건너고 나면 바로 재미가 피어올라요 하하하하 Apa 핫 뭘 상상하는 그 이상이네 어쨌든 제가 저는 일단 네 나오면 무조건 사서 관련으로 플레이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꼭 살펴서 공유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찍먹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먹방으로 먹방이란다 독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두른 수염 두른 수염